오늘은 저희가 4년 전에 출고한 차량인데요 4년 전기검사를 받고 새로운 차로 한 번 더 탄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은 9인승 차량을 4인승 차박 캠핑용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전세계 최초로 공개하는 것이니 많이 시청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구독도 함께 눌러주세요 우선은 운전소서 그 다음에 2열의 2인승을 갖춘 차입니다 후석 쪽은 제가 차분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석 쪽에는 카니발의 최초로 적용된 아톤 캠핑 눈박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톤 캠핑 눈박스는 3열 시트레일 자리에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제작하였습니다 저는 앞쪽으로 한 번 빼가지고 속에 전기장치 등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슬라이딩 방식으로 제작을 했고요 안에는 우선은 주행 중정기 100A 인산절 배터리 그 다음에 무시동 히터 가솔린 전용입니다 다이버 스페커 무시동 히터 그 다음에 기아에서 나오는 순정 펑크 키트 및 안전 삼각대가 있고요 공간이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무시동 히터는 이쪽으로 배출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차박 모드로 변신을 하겠습니다 레일을 이용해서 눈박스 세트가 뒤로 빠져주고요 그 다음에 부통하고 우선은 의자를 이 열의 의자를 앞으로 최대한 밀쳐준 다음 발을 제키겠습니다 마찬가지 반대쪽도 이자를 당겨준 다음 동판을 최대한 제껴주면 자 요런 형태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제작한 특수 제작한 부분인데요 그 스토파 양쪽에 스토파를 빼주면 침상 베이스가 나오는데요 침상 베이스에 특히 주의하시면 옆에 스토파 양쪽에 스토파 다리가 연장된 스토파입니다 이렇게 해줘야만 수평을 해줄 수가 있고 간단하게 침상을 빼서 그럴 수가 있는데요 이거 역시 세계 최초 방식인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되면 완벽한 침상이 되었습니다 길이는 길이는 몇이죠? 천... 천구백 천구백 천구백칠십이요 천구백칠십 길이가 나오는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신상 자 차박 캠핑모드 마무리 됩니다 밑에 쪽에는 공간 충분히 있구요 성인 두 명과 아이 한 명이 충분히 잘 수 있는 특히나 저희 글로벤 네머지는 지붕이 높기 때문에 훨씬 더 쾌적한 캠핑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자 차박모드 완벽한 차박모드가 됐죠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햄핑몬박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햄핑몬박스는 아트원 주식사 특허 제품이기서 스타렉스 및 이것처럼 카니발에도 적용시킵니다 자 이제는 주방 기부 뭐 가지고 다를 필요 없습니다 우선은 시크대 그 다음에 도마 그 다음에 거울이 있고 속에 수납을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중간에도 실순항 공간이 그 다음에 버너트레이 존재하고 여기서 고조 도마 및 양념통 그 다음에 부다란 수납 공간이 있구요 그 다음에 비 부분은 가스 트레이를 고조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의자만 나오면 캠핑 준비 끝입니다 캠핑이 끝났다면 이승 마무리하고 집으로 빨리 가겠습니다 캠핑 철수 모드로 들어가겠습니다 캠핑 모드에서 승차모드 변경으로 락장시 테이블 접어주고요 벨로서 락장시 매트리스 접어주면 됩니다 매트리스로 3단으로 오케이 접어주고요 참고로 커튼 수석의 커튼도 있습니다 만력해수 흐릴때는 락장시 풀어주고요 그 다음에 한번 접어주고요 락장시 풀어주고요 락장시 풀어주고요 락장끼대에 들어올려서 침상을 넣어주고요 이때 중요한 것은 이 침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락 락을 걸어주는 돌려서 돌려서 잠가주고요 양쪽에 있습니다 양쪽에 해주면 되고요 다음엔 침상 양쪽에 해주고요 다음엔 침상 베이스 역시 바닥 부분을 올려주고요 당기면 됩니다 올려주고요 안쪽에 락장시 당겨주고요 그대로 밀어주시면 끝 밀어주면 자동으로 걸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운행중에 흔들리지 않도록 잠근장치가 있습니다 다음은 바로 그냥 시트를 승차 모드로 승차 모드로 해주면 됩니다 이쪽은 얘가 자 승차 모드로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2열의 넓은 시트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아트원 새로운 신개념 캠핑카도 아닌 것이 차박 캠핑카 모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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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ầu은 시트 Whew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